11월 이후가 미국 대선 끝나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벽옥점이 되지 않겠느냐 외국인들이 뭘 사냐고 보게 되면 한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치총 1, 2, 3위 사겠죠 정확하게 모헌넨 스텔리가 나왔던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삼성론자 SK 아닉스 목표가를 꺾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좀 자신 있게 마찬가지로 HBM도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지금 또 하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모시고 또 현재 시장 상황 점검해 보고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살펴볼 텐데 일단은 8월 초에 있었던 대폭락이 있었죠 그때 뭐 경기 침체 우려 네 잠시만요 좀 울컥 좀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아 수많은 아픔이 있었던 8월 달이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나가도 문제입니다 뭐 좀 시원한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초반에는 V자 반등 분위기였는데 그 말아 올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약간 힘없이 거리랑 줄면서 차츰 차츰 좀 빠지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여기에서 점점 좀 메말라 가는 흐름이 있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피를 말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진짜 예 처음엔 좋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빠지면 안 됐죠 뭐 여러 가지 뭐 한 번에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피치는 복숭아고요 중요한 거는 그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 무슨 환율적인 변화들 그래서 이제 그때 엔케리 트레이드 관련된 쪽에 얘기를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 정리는 됐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변화가 나왔는데 그러면 다 끝났으면 어느 정도 그때 이후로 또 뭐 하루에 신용이 1조 단위로 정리가 돼 버렸어요 1조 3천억인가 정리가 돼 버렸습니다 네 그게 역대 최대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 되겠어 했던 것들이 레버리지 있었던 분들이 다 거의 뭐 아작이 났던 그런 상황들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정리가 되고 다시 정서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들어온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해보자는 초기 모습과는 반대로 지금 전혀 힘이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이제 문제겠죠 그 사이에 탄력을 글로벌 탄력을 보게 되면 회복률을 본다 라고 하게 되면 가장 당연히 아시다시피 회복률 좋은 쪽은 미국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우지수가 덜 빠지고 거의 이제 고점까지 바로 와 버렸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나스닥도 기술주 쪽에서 엔비디아 중심으로 뭐 그랬던 회복률 거의 뭐 80%까지 올라왔는데 한국은 60%대에서 멈춰서 네 이게 결국에는 유동성의 차이죠 돈의 차이 왜 한국은 안 살까요? 잠깐 뭐 던질 것을 준비하고요 한국은 왜 해? 이거 딱딱한 거죠? 아 예 예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물 파손은 안 됩니다 네 네 어... 그냥 여러가지 해석으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미국으로 다 갔습니다 아... 네 만약에 지금 보유액 쪽으로 보게 되면 연기금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조 단위가 넘습니다 거기 들어간 게 140조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글로 미국으로 안 가고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8만원대 위치라는 게 발휘한대요 반도체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유동성은 다 센대로 가자 라고 글로 갔던 모습들인데 두 번째는 왜 미국으로 저희가 가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미국 시장이 체력들이 좋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근저에는 금 투 세 이게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계속 질질 끌다 보니까 솔직히 그냥 차라리 빨리 해도 그냥 정리가 돼서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나왔었으면 모르겠는데 게다가 그것도 완벽하게 되지도 않은 정책을 가지고 이거를 시행한다 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그렇게 선진입니까? 선진적인 자본시장의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걸 시행해서 단지 급한 재정을 그걸로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차라리 거래 잘 되기 시작해서 거기서 거래세 나오는 게 10배는 더 좋아요 차라리 저희도 돈 벌면서 거래세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리고 또 부자 감세라는 논리 때문에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게 지금 딱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주변에 매매 크게 하셨던 분들도 장도 이런데 그래서 일부는 미국 시장 가고 일부는 한국 시장 가는데 과거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CMA 이런 데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매매 탄력성을 노대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근본적인 물음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전세계 자금이 집중되는 그래도 위험자산의 끝판왕은 미국이다 라는 쪽들 이게 또 하나의 좀 약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특이한 거는 원래 지금 금리 인하기입니다 그럼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그럼 저희가 환전해서 달러를 갖고 있는데도 달러 약세로 드는 만큼 한 달 전에 바꿔서 넣어놨더니 그냥 4%가 빠져버렸습니다 인덱스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4, 5%가 빠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 시장 한번 돌면은 4, 5%가 뭐야 그냥 거래 차익 남기면 되지 이럴 정도까지 감안해서 거기에 아직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한국 시장의 부진을 좀 반성을 해야죠 솔직히 국내 증시의 부진 원인 부진 원인 이런 단점에서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 말은 즉슨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을 좀 되짚어 보면은 네 결국에는 이 금투세 이슈가 네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남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경기 심취의 우려가 좀 거친다 라고 하더라도 네 내지는 9월에 뭐 금리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네 탄력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 잠깐 얘기도 나눴지만 한국 증시는 하반기로 가면은 몸이 털이 없어요 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 막 꿈을 안고 달리다가 네 하반기에는 슬슬 약간 그 먹었던 거를 파는 맞습니다 네 한 2, 3년 전부터 나왔던 트렌드예요 그래서 추석을 딱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만 플레이하고 추석 이후에는 거의 그냥 관망하다가 뭐 양도세 이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끝나고 그냥 연말에나 어디 한번 다 매물 흐름이 다 끝나고 그때 한번 다시 해볼까 그래서 1월 효과와 함께 또 이렇게 쫙 달리는 모습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약간 미리 나오는 것도 있겠죠 이게 좀 스마트해져 가지고 맞아요 미리 팔레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 게다가 또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아 일단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바뀝니다 금융 정책이 한 금리가 인하가 되고 하는 변화가 나올 때는 항상 변곡점이 될 때는 시장이 되게 민감하게 매크로 집회를 많이 봅니다 요즘 솔직히 누가 주간실업수당 청구 거수 이런 거 미국에 그거 봤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계산하고 있어요 어 이번에 24만 23만 총권 이러면서 줄었다 늘었다 이거 가지고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만큼 지금 민감하게 금리는 인하가 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건 금리는 많이 올렸으니까 이제 물가가 떨어져서 인하가 되는 건 맞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맞다 근데 이게 금리 인하는 명분이 경기가 방어하기 위해서 또 들어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이 안 좋게 되면은 후행적인 지표지만 이게 만약에 빠르게 안 좋게 된다 그러면은 이걸 또 적극적으로 연준이 고용의 변화를 안 좋을 걸 대비하면서 유독성을 공급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겠죠 이런 과정을 보는데 근데 매크로 지표를 쭉 보다 보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요 금리 인하를 빨리 하겠죠 반대로 시장은 아 경기가 세게 침체로 오겠네 시장에 충격을 받겠죠 요런 뉘앙스가 보다 보니까 요런 매크로 지표를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보는 과정 쪽에서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게 이번에 또 아 지정확정 리스크 뭐 이렇게 많고요 네 전쟁이 이제 두 개가 일어나다 보니까 정신없고 그 가운데 미국이 제대로 컨트롤을 못합니다 왜냐면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도 언뜻 때는 트럼프가 우위했다가 다시 해리스가 우위했다가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시점이 11월이겠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금투세도 국회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까지 보게 되면 11월입니다 11월 말 가서 이제 12월 때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연두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 과정 쪽에서 그럼 결국에는 이런 리스크 다 어차피 추석 때 끝나고 11월 달하고 하는 과정 쪽에서는 뭐 기간 동안에 저희는 말라 죽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다 관망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면 또 보통 저희가 그런 케이스 있죠 만약에 달러가 달러가 약세를 간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아는 얘기 어 일반적으로 투자 상담사 시험 볼 때도 그거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됐었을 때 외교인들의 동향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달러 약세를 가 되게 되면은 선진국 쪽이나 달러를 기반으로 움직였던 쪽들은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예 신흥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반대로 상대 통화인 신흥들은 통화 강세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노리면서 원자재 시장도 강하고 신흥 쪽에 대한 보다도 오히려 환차이까지 노리고 하면은 이런 여러가지 변화가 쫙 하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흥은 강세다 주식시장의 위험자산이 강세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금리는 한다는데 왜 안 사요 외국인들이 왜 요즘 가만히 있을까요 환율도 사실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도 안 사네요 진짜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외국인들만 지금 어 그래 이제 꾸준하게 금리는 할 거고 그러면서 거기서 달러 약세고 그러면 워낙 강세로 간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외국인들이 뭉텅 뭉텅 뭐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3천억 5천억 이런 식으로 쭉 사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지금 반대로 팔고 있네요 네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 거죠 외국인들이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가지 해석들 뭐 한국의 내수가 안 좋아서 한국이 뭐가 불안해서 한국이 인구구조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또 재정적자가 좀 커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들어오는 이유는 아니고요 외국인들은 그런 거 다 감안했지만 그래도 환율과 또 거시적인 흐름들 보고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한국 시장에서 자 보자 그러면 어 종목 중에서 뭘 살까 음식료를 살까 아니면 뭐 다른 화장품을 살까 이러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아니면 그냥 바스켓으로 덕 사기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섹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크롬들이 강세로 가다 보니까 저희는 아 섹터 시가총액 사회들이 움직여 외국인들이 사 그러면 이게 수납매로 돌면서 섹터도 같이 움직이는 변화가 나왔는데 이게 저는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 저희가 지금까지 일본 통화가 항상 한 10년 넘게는 그냥 약세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그냥 약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얘네는 통화정책 변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거기서 에너는 무조건 숏 여기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산으로 확대되는 이런 현상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에너는 엔화는 일본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기조로 나옵니다 올해도 한 번 더 올리겠다는 입장도 있고 그러면은 일단 금리는 올라갈 거고 미국은 금리가 내려갑니다 역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어떤 엔캐리 쪽이나 아니면 자금들이 움직이는 게 이게 역전되는 현상들이 십 몇 년 동안 못 보여주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단순하게 말을 하면은 네 엔화가 예전엔 계속해서 약세 기조로 가고 있었는데 네 이게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바뀐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이제 중국부터 시도국 전반적으로는 썩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환율 내려가고 사실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서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는 이유가 네 약간 이런 변수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서 금투세 이슈도 좀 네 알아봤었고 이번에 이제 약간 환율 관점에서 유동성의 흐름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좀 못 오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뭐 너무나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면은 사실 뭐 주식을 살고 떠나라 이 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으면 언젠가 좋아지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때 언제 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시기는 뭐 신도 아니고 모르는 거긴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안정을 노린다 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이후가 미국 대선 끝나고 네 가장 중요한 벽옥점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럴 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에도 지금은 외국인들이 안 사다 보니까 좀 그런가 보다 라고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의 흐름들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바뀔 겁니다 이젠 예전처럼 플레이를 해야지 라고 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다 잊으셔도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올 건데 이거에 대한 변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다가 다른 거 말고 요즘은 또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로 장난을 쳐요 선물로 그냥 받쳐주다가 그 다음날 보고 안 사고 또 갑자기 현물매도가 좀 커진다 그러면 지장 또 쭉 밀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물 말고 현물매소가 언제 돌아오나 이것만 체크하시면 그리고 그게 하루 샀다가 그 다음날 팔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3,000억대 이상 외국인들이 적어도 한 2,3일 정도 꾸준히 사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흐름도 바뀝니다 어떤 구조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바뀔 거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뭘 사냐 라고 보게 되면 한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시총 1,2,3위 사겠죠 근데 3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1,2위 반도체 쪽에 대한 시각들이 바뀌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한국의 주가지수랑 거의 비슷한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근데 그런 쪽과 함께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쪽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 또 결론은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는 엔비디아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민첩도가 같이 연관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정받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모습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저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이제 확인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바뀔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각들이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외국인들 언제 사나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황이 3분기야 피크다 라고 하면서 약간 또다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펼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1년 그 당시에서도 윈터 이스 커밍 하면서 반도체 고점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때 고점이었거든요 거의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데자뷰 현상이 아닌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슬슬 팔아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를 지난 한 2회차 정도쯤에서 한번 VODM 보시면 됩니다 달란트 투자의 제 영상 보시면 그 얘기 나올 겁니다 2회차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소중한 구독자 130만이 넘 100만 넣었어요 아 100만인가요 네 네 130만을 향해 가는 네 채널을 다 기억하죠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만약에 사이클러만 본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러만 본다 그러면은 이게 내년 상반기 쪽에는 고점이 나올 거고 그거를 당겨서 이제 IT 쪽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빠르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보통 6개월 빠르다 라고 하게 되면 거의 올해 하반기 쪽에 고점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빨라요 이게 그런 쪽에 나오다 보니까 좀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어어 하고 지금 반도체 쪽 갖고 계신 분들이 고통이 심한 거겠죠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번 모은 스탠리가 나왔던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어 고점이 왔다가 아니라 고점에 나올 증후가 높기 때문에 그를 계속 추적해야 된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답 필요 없어요 뒤에 이상한 건 말 다 빠르고 고점 피카우드 얘기만 피카우만 답변 네 이건 보이는 겁니다 요건 스탠리가 또 그랬대 네 그리고 지난번에 원터 이스 커밍 나온 다음에도 얘기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삭 돌렸다가 그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한 게 진짜 본격적으로 하락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거기다가 밴쿠 오브 아메리카도 삼성 원자 SK 아닉스 목표가를 꺾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 회사들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하강을 좀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뉘앙스로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반도체 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이제 턴에서 막 재고 다 소진됐고 거기다가 가동률 높이면서 막 속도를 내고 있는 구간들인데 저희가 이번 사이클과 과거의 사이클이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과거 사이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IT 수요가 돌지 않습니까? PC부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돌아서 아니면 또 서버 클라우딩 막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서버 돌아서 이런 어떤 특별한 주체가 있어서 같이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AI가 주도가 돼서 HBM이라고 하는 이 DRAM을 적층시켜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는 요게 지금 가장 큰 수요 기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확장시키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한 20개월에서 25개월 4일 정도쯤에서 고점 지급 끝났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확장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연관되는 걸로 연장되는 걸로 확인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이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연장될 수가 있어요 뭐 2026년까지도 계속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얘기와 그거 함께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 때 다시 반전 좀 오게 되면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거를 한번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얘기를 엔비디아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변화는 우리 여전히 수요는 강력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블랙웰 시리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실적 발표는 녹화 날 기준 오늘 새벽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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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근데 그 블랙웰 시리즈를 통해서 이게 지연이 된대요 네 그걸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또 아닐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원래 올해 4분기였던 게 내년 1분기에 지연이 되는데 그럼 그때 보게 되면 블랙웰이라고 한 강력한 또 새로운 저 칩을 통해서 레벨업을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공백이 혹시나 나오게 되면 어떡하냐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상관없다 H200이나 나머지 시리즈 가지고도 충분히 실적 커버한다 라고 하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뉘앙스가 시장에 얼마나 먹혀줄지가 이제 문제인 거 어떤 차이점인 거 같고요 근데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엔비디아에서 좀 자신 있게 AI 시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중심이긴 한데 시장 점결로 93%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어 투자가 위축돼서 우리가 좀 약간 가이전스가 꺾이겠다 라고 하는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HBM도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지금 또 하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DRAM이나 랜드 쪽이 약간 좀 위축되고 DRAM도 현물가 있죠 고정거래 가격이면 한 달 동안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하는데 현물가라고 하는 스팟 가격들은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자꾸 메모리 반도체 고점 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거기 그냥 DRAM 뭐 100개 뭐 만개 파는 것보다 HBM으로 집중해서 거기서 더 많이 더 수익성 높은 쪽으로 나가고 싶은 게 가장 욕구가 차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수익률이 55% 쯤 됩니다 거의 뭐 40% 50% 되는 최고가 그렇게 찍었더라구요 이런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그 지금 DRAM 한 개씩 팔아가지고 얼마나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거의 뭐 팽겨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HBM이 지금은 대세인 가운데 거기서 얼만큼 이게 AI 시대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투자를 통해서 이게 확장되는가 관건인 거 있죠 그런 모습들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연장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메모리 밴드체 사이클들이 고점과 함께 그냥 사그라드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HBM이 중요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과거부터 엔비디아의 HBM 최신제품을 납품하냐 마냐 얘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긍정적인 소식이 있나요 어 그냥 요즘은 잠잠하네요 잠잠해요 하루에 한 번씩 뭐 로이터가 어쩌고저쩌고 뭐 거기서 막 뭐 극비의 임원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서 뭐 사인한 거 가지고 와서 이거 봐라 이러면서 자랑하고 자랑하는데 뭐 갑자기 또 삼성전자가 아니다 라고 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대놓고 뭐 엔비디아의 IR에서 그냥 어 HBM의 쇼티직이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블랙웰 시리즈도 그래서 왜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냐면 TSMC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TSMC가 제대로 코어스 패키징이 제대로 완벽하게 즉 캐파가 좀 넘쳐나요 그걸 가지고 약간 좀 딜레이 되는 것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아요 이때 짠 하고 삼성전자가 나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그게 잘 됐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삼성전자도 벌써 아마 지금 9만원대 있었을 겁니다 9만원 7만원대 왔다갔다 이거 나왔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수모를 겪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난 IR에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을 때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HBM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올해 3.5배 커지고 또 내년에 한 두 배 커지고 하는 이 과정 쪽에서 거의 올해는 통과될 거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HBM3 E-12단 정도 이거는 이제 통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그걸 감안한 수치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거의 올해 안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그냥 누가 그냥 뭐 단독 보도 무슨 뭐 이런 거 싫고요 삼성전자가 얘기를 했으면 가장 깔끔한 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보고 이제 더 이상 뭐 기사에 따라서 왔다갔다는 건 됐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3 통과 그 크리테스트 통과에게 나오면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쭉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쫙 빠지는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첫 기사가 나오고 공식화 됐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독점적인 게 하이닉스가 깨지니까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게 HBM3가 요만큼의 파일을 가지고 이걸 하이닉스가 다 갖고 요걸 다 내 거 이러고 있었던 게 지금까지는 맞는데 요게 쇼티지였습니다 쇼티지였다가 요게 지금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더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자꾸 딜레이가 되고 안되다 보니까 이거를 확장하는 쪽에서 삼성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렇게 하이닉스에 대한 악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HBM 쇼티지가 끝나고 나게 되면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것도 이쪽 재미없는 거 아니냐 왜 저 멀리 벌어질 일을 지금 와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직 엔비디아에 들어가지 않는 삼성전자는 지금 열심히 계속 생산해서 지금 수익 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서 나중에 실적과 함께 나오는 지표를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물이지 지금 주가가 빠진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오영인들 팔아? 주가 빠져? 그러면 메모리 멘트체 오판 끝났다 라고 보시기에는 그냥 단순한 사실 몇 개만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구만 확인되게 되면 또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때쯤 돼서 이제 가격이 계속 직전 고점을 돌파하겠느냐 맞느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지금은 사이클은 아직 안 끝났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